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으로 시골행을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집들이 양옥집도 많고 앞에는 벤가 저기 논 풍경이 좀 특이하죠 어떻게 이렇게 막다른 골목 아니야 막다른 논 골목을 나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벼들이 이제 이겨가고 있네 이런식으로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옆에는 창꽃이 건물이 있네 아 방금 이 길 되게 특이하다 길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치 논하고 집 사이에 골목길처럼 길이 쫙 나있네 재밌는 길인데 어우 이거 봐요 벼들이 다 노랗죠 크 멋지네 이게 시골의 풍경이죠 시골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농사 많이 짓다가 도시로 많이 이사 가셔서 오랜만에 보면 그래도 또 옛날에 또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추억도 생각나고그렇죠 아 아 감사합니다.